집에서 하는 안전한 태권도, 빛나라 태권도 퀴즈와 함께하세요. 바깥 상황 때문에 집에만 있는 아이와 함께 태권도를 즐겨보세요. 집에서 아이와 지루할 시간이 없습니다. 52부작 애니메이션으로 아이의 정신적인 발음 성장을 돕고, 운동 콘텐츠로 아이의 건강을 돕고, 태권도 교육 콘텐츠로 아이의 태권도 교육을 합니다. 빛나라 태권도 키즈와 함께하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 아이들이 애니메이션으로 만날 수 있고, 또한 신나게 즐길 수 있도록 유니폼인 태권도 보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검정띠를 달아줄 땐 아이와 부모님 모두 뿌듯함과 감동을 느끼실 것입니다. 빛나라 태권도 키즈와 함께 건강한 마음, 건강한 몸을 만드세요. 빛나라 태권도 키즈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